밀지 마세요x3 밀지 마세요x4 야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밀지마서 하하하하 갓에 게임이라는 게임으로써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자의적이고 자신만의 의지로 이 게임에 참여하셨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짤리잖아요. 이거 안 하면 짤린다고? 짤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크랩 게임 같이 플레이해볼 멤버들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풀동부의 수장인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다들 만나서 반가워요. 번호는 1번이네요. 안녕하세요. 빨간 모자 2번 김녹밥입니다.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를 뽑아? 머리를 뽑아주세요. 머리를 뽑아주세요. 머리를 뽑아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수범입니다. 멋지게 등장. 멋있었나? 4번 야모미르입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하나씩 던지자. 안녕하세요. 5번. 보소이. 보소이 오케이. 아니에요. 이세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분담이. 분담이. 7번. 빨리 올라가 빨리. 빨리 올라가 빨리.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아니요. 7번 노호입니다. 네. 주니고요. 안 돼요. 그래. 잘했다. 안녕하세요. 키밍입니다. 찐찐씨는 오늘 건강 악화로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하게 됐지만 오늘 이렇게 9명이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버튼 누르시면은 레디가 되는 것 같은데 2키를 눌러서 레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습 게임이니까 이 게임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한번 즐겨보고 본 게임 시작합시다. 스노우탑? 쟤 뭐야? 나 설명을 못 읽었어. 그냥 안 맞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눈 싸움인 것 같은데요? 그냥 눈 싸움이야? 눈 싸움인데. 난 뭐 시작하자마자 탈락했어. 야 이거 낙댕도 있네. 꼬레? 아 맞아. 이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낙댕이 있더라고. 3, 2, 1, 6. 아 이게 그냥 버티는 거구나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4명이 남으면 4명이 섞게임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맞는데? 야 4명 달려 빨리 야 이거 열악한 폴가이즈야 열악한 폴가이즈래 이게 뭐지? 쭈팟초스 뭐지? 쟈팟초스는 어디갔어? 쟤 케매매 시간이 없어요 아 이거 시간 제한내로 못 들어가면 다 죽네 이게 뭐야 미친 2라운드만에 전멸당했어 하지만 우리가 아직 많이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레디 바로 다음 게임 가봅시다 서시 스테이지? 버튼 랜덤으로 눌러가지고 저 버튼 중에 뭐가 터질 거예요 근데 몰라 그냥 아무거나 눌러 한 명씩 올라가서 한 명씩 올라가서? 어 지금 사장님이에요 지금 사장님 와 여기 다이면 죽나 나는? 한 번 눌러보겠습니다 ㅠㅠ 역시 플레임은 빨강이종 촛 좋라 들어간다 2 1 오오오오오오오 alto 오오오오istas 오오오오 있기 오 마이갓 저는 제 색깔을 고르도록 하죠 도랑색 깔라는 녹법이다 오오오오오오 도 transitional 작학생 안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다! 미듬맨 초록! 이기지 않았을까요? 매번 밟긴 했는데?! 어 이거 초록색이 무조건 터져나? 자 가자 성공! 실험 대상 초록색! 내 색깔! 리셋이야 리셋! 내 색깔 분홍색! 각대당했어 사장님! 제가 사장님의 색을 골라드릴게요 좋아! 가자! 초록색? 오~~ 나 이거 할래 6명의 플레이어가 살아남았습니다 스카이 박스? 위쪽에서 떨어지는 플랫폼을 조심하래요 서바 떨어지나 본데? 떨어지나? 미친 미친 바닥을 봐야 돼! 으악! 아니 해도 사과가 안돼! 뭐야 끝났어? 벌써 끝났어. 원조지 이게 원조지. 초록색일 때 움직이고 빨간색일 때 멈춰야 됩니다. 아 저거 했었는데. 근본 게임을 못하네. 나 혼자 남았어? 얘들아 너네 터졌니? 네 아니 미친 뭐야? 아니 이거 너무 자주 도는데? 애가 좀 빡빡하네 뛰어야 되겠네 빡빡 머리긴 해 이거 둘러보는 것도 안 되는구나 완전 가만히 있어야 되네 근데 괜찮은데 익숙해지면 더 재밌어질 듯? 한 번 더 해보자 크러스티록스? 뭐 물에 빠지나 보다 돌이 하나 둘씩 뭐야 움직여야 되나 그러면? 어떤 돌이 빠지는지 어떻게 알아? 죽으니까 아 티가 나네 부서지는 거 티가 나네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안돼 도망갈 곳이 줄어든다 개무서워 죽어 죽어 어 이거 너무 무서운데? 개무서운데 이렇게 3위층이 안되니까 너무 무서워 엄마 누가 밀치다가 죽었어 제발 제발 여긴 안돼 여긴 안돼 제발 여긴 안돼 여긴 안된다고 제발 날 움직이지 않게 해줘 아악 오오 살았다 와 움직이고 이겼어 땅에 없어진 게 너무 무서워서 자살했다 너무 큰 공포에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하나 바다가 아니야 염산이야 염산 이게 뭐야 어디서 어떻게 쓰려고 그래 이게 뭐야 어? 떼어 떼어서 죽여놔 하나님이 술래에요 빨리 떼어서 죽여놔 다른 사람들 아아 내가 술래야 아아 이리와 아 아 짝대기를 넘겨주면 되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이리와 이리오라고 어 뭐지 마세요 어? 오 뭐야 아 이렇게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우리 아 이리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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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 아 제발 제발 나이스 존 님 존 님은 뭔데 아 아 아 우리 둘이 남았다 나치 스노우 아 그냥 눈싸움이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그냥 눈싸움 아 나 이거 개붓하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되나봐요 이거 아 슬프다 진짜 아 바로 눈잡아서 아 나이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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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오 오 오 옵 이췸 아 파스타 처음으로 승자가 생겼네요 française 이거 인원 더 많아지면 재밌겠다 시참을 받아볼까 담당가능 일단 게임의 종류가 얼핏 보기만 했는데도 한 30가지 정도 있었거든 요 한번 더 해보자 이건 또 뭐야? 태그하는 거라고? 이게 뭔 소리니? 스틱 태그하래요 나무 짝대기 아 이것도 폭탄 돌리기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너무 빨리 주셨어요 오오오 어 죽었어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제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저기 여기 떨어지면 안녕히 계세요 아니 잘 숨어있었는데 이거 떨어지면 원킬이다 얘들아 쟤처럼 이거 조심해야돼 우리는 따로 있잖아 어 어 어 왠지 왠지 이거 도망가다가 기차에서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어 오지마 다들 바닥에서 만납시다 오지말라고 으아아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아주 꼴이 우습구나 뭐야 이거 아 나도 저런거 이거 그거 무궁화꽃이 다른 맵버전인거 같은데 하나도 미끄럽은데요 어 그러네 아 콧불라 미리 멈춰야돼요 고개도 돌리지마 고개도 돌리지마 말은 안해요 말은 안해요 오오 말은 안해야돼 입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이야 안 되기 움직여도 돼 이분 좀 움직이게 해줘 오우 사장님 선두로 달려가고 있어요 어? 어? 사물 있으면은 괜찮은 거 같아요 룰루룰루룰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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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개무섭다 얼굴 너무 무섭게 생겼다니까 뭐야 얘 아니야 저거 애기 아니야 뭐야 아 뭐야 얼굴 왜 저렇게 생겼어 하하하하 약간 그 소방집인데 하하하하 사장님 얼굴을 왜 그렇게 레츠고 하하하하 아니 얼굴을 왜 저렇게 생겼지 어? 아이고 중 탈락해버렸니까 노후 들어오면 밀쳐야지 미쳤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나가실 뻔했어 와 누구야 뒤통수 때리네 누구야 헷킹?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점수를 넣었네요 모자 뺏어서 써야돼 왕관이에요 어 나 왕관 왕관 이거 도망가야돼 왕관 두 명 있어요 두 명 전광판에 있을 요소 손바닛 선배님 ya 하하하 버려 하하 하하하하 사장님 sack guilty hommes OOK 하하 하 og 히 exceeds 아하하하 이 자식! 이 자식! 이리와! 이리와! 저 왕관 내꺼야! 왕관은 내꺼야구! 오! 오! 점수가 낮아서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네? 설마! 와!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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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바닥이 뚫렸어! 미친 게임이! 바닥이 뚫려서 떨어졌어? 똥게임 수준! 개게임인데 개게임! 이제 슬슬 시참 받아서 본게임 해볼까? 자!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시청자가 1등을 하면 치킨 선물해드리고 불똥부 중 한 명이 1등을 하면 인센티브 크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인센티브 하기 힘들겠다! 1라운드라도 통과하고 싶어요! 길었던 튜토리얼 다 끝났고 우리 장작분들과 풀동부들과 함께 본편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뭐야? 개 떨어지는 거 조심하래요! 꽃게! 개가 떨어져? 어! 꽃게 떨어지는 거 조심하라는데요! 개가 왜 떨어져? 몰라!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어! 직단 대박! 아 레이드야? 레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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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터졌다! 나 떨어져 죽었어! 아니 우리 풀동부가 할 때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3명 남았다! 4명 남았다! 파이팅! 다 떨어진다! 그 많던 애들이 다 죽었네 3명 남았다! 4명 남았다! 다 죽었잖아! 이게 게임이냐? 바닥이 용압이다 아 이거 그냥 바닥 안 담으면 돼요 돌 부서지는 거 이번엔 되게 넓다 야 인원이 많으니까 넓어 어? 녹는다 어? 바로 부서진다! 야 이거 부서지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무서워! 내 주먹! 내 주먹! 내 주먹! 야 이거 얼음이어서 약간 관성받아 약간 움직이는데 약간 제약이 있어 어! 뒤에 터졌어! 일기 어 미안! 진짜 밀릴 줄 몰랐어 무슨 비명소리야 이거 얘들아 우리 모두 협력해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버티기만 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시 펜쳐줄게! 떨어진다! 나는 너무 무서워 나 딴 데 갈래 난 딴 데 갈거야 10초 10초 또 아직 살아 있어? 전 죽었어요 아 준님 살아 있어 지금 오케이 우와 din miej Mission 풀 동부 중에 살아있는 사람! 키리밍 준 사장님? 진짜 게임 잘 풀 동부만 남았네? 뭐야 이거 떨어지는 거야? 자 떨어진다! 펄레폼 떨어진다! 키리밍 진짜 수상하긴 했다 올라가야지 일로 가자 사장님 살아있나요? 어어 살아있어 다이언 와 대박! 야이C! 야아아아아아아아악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와 이거 개무섭이 떨어지는 거 나 진짜 빠르다 떨어지는 거 야야야야야야 이거 이거 진짜 야야야야야야야 계속 살아있는 사람 시점으로 보면은 되게 시키야 시키야 좋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어어 나아이스 여섯 명 남았고요 키리밍 준 잘 살아있어? 키리밍 죽었어? 키리밍 죽었어? 주님도 죽지 않나? 나 혼자 남았어? 아니 이런 어리석은 골동부들 너 1등 해보세요 1등 해보시라구요 다 먹기나 안돼요 1등 하시면 안돼요 내 포인트 걸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개 웃기네 해보세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빨간팀 힘내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 초록팀 빨간팀 싸워 지금 선생님 벽만 벽만 하지 말고 그냥 어 겉망을 거 지금 안쪽은 아 근데 벽이 제일 중요한걸 그렇긴 한데 하지만 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빨간팀 야 여기 파란색 노다지네 어떤 스바라시가 여기를 싹 다 먹었대야 맛있다 아 내다리 아 잠깐만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나이스 네 팀 남았다 사장님 왜 노팬티지? 엥? 나 노팬티라고? 살 속이 미친다니까 무슨 소리야 니가 보고싶은대로 보지 말라고 어 내가 잡아야 돼 파이팅 내가 술래야 애들 어딨어 아이씨 야 때렸는데 왜 안죽어 제 심정을 예? 비켜보세요 제 심정을 죽어 아이씨 아이씨 잡았다 야 이리와 제발 사장님 터지겠는데 날 터진다 날 터진다 날 터진다 이리와 10초 10초 잡았다 우와 대박 이런 드라마가 있다고? 어? 죽음의 버튼 와 이거 진짜 그냥 운빨게임 빨간색 원툴 가죠 고인물이랑 남았는데 고인물이랑 남았거든요 고인물이랑 나와서? 이건 어쩔 수가 있네 이분이네 둘의 승보다 아 근데 제가 1등하면은 전 뭐 받아요? 흔찬에 박수야 없죠 뭐 아 진짜 기분 나쁘네 나 상금 걸었는데 믿는다 빨간색 꾹 제발 따시쓰 쒸 쒸 쒸 쒸 쒸 야 고인물은 죽어라 죽어라 터져라 죽어라 빨간색 브라잇 쒸 쒸 어 3개 남았어 3개 나 사장이 앙탈 같아 사장이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과연 주인공은 앞서 취소하잖아 중앙이지 과연 과연 좋아 50% 50%이네 와 근데 이제 제발 터져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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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제발 반반이다 반반 과연 과연 터져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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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칭찬과 박수를 준다 보니 아무도 주지 않는다 짜증나 과연 신목망이 흐르고 있었다 과연 과연 코이치 고obs 노푸시 머신게임 미친끼임 아아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사 た Bean 밀지마 은볶지만! 4명 남았구요 죽음의 버튼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지 무서워 준님 화이팅 일단 풀동부는 준 혼자 남았군 나는 화이팅 화이팅 누가 뭐래도 내 색깔? 펑 펑 그럴리가 아 아니 그럴리가 또 아니야 완전히 주로? 이 3명이 다 살면 제가 죽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벽에 낑겨가지고 카메라 클로즈업 되면은 자꾸 거기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야 굉장히 기분 나빠요 승리가 카메라인가 봐요 누군가는 슬슬 이제 터질 것 같은데 슬슬 어 버튼 2개 남았는데 큰일 났다 딥핑거 거대한 손가락 과연 아 2키로 눌렀어야 했는데 큰일 났어 버튼을 안 눌러서 터졌네 어차피 죽을라 야 잠깐만 이거 확정 죽음이 아 아 안 고르면 그냥 리셋 되는구나 아 내가 제일 분리해졌는데 이거? 어 어 죽었어 와 장작 유몽 두근두근 하죠 지금 지금은 제일 확률이 높아 그래도 응 지금은 죽을 3 5 과연 죽어 오 까비 다시 하는 거 봐 25% 공격 우리 준힝이 인센티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로 간다 이걸로 간다 이런이런 이런이런 유감유감 ㅋㅋㅋㅋ 와 이거 1등했어 와 우리 장작이 유몽 4천만원 이야 와 축하드립니다 이 작품 제발 CARL 이거 뭐야? 폭탄 돌리기 아 망했다 둠퇴그네 사람이 많으니까 뭐 아무한테나 던져주면 되 거지 그 아무리 복싱은 내가 들었지? 폭탄! 폭탄 누가 들고 있어 폭탄 뭐야 왜 아무도 없어 폭탄 누가 들고 있어 나한테 한 대 오! 잠깐만 소리 들려 아, 싫어요! 싫어요! 저기 밑에서 난리 났다, 지금 밑에서. 아이고, 터졌다! 어머머, 아이고. 방서워요. 노온이 맞냐? 어! 어! 야! 위, 위층에 한 명 생겼어! 위층에 한 명 생겼어! 도망가! 망가망가! 도망가! 비켜! 안 돼! 비켜주세요! 사장님, 밑에 무슨 큰일 난 것 같아요. 내려가서 보시는 게 어때요, 사장님? 아니, 미친 소리야. 아, 왜? 진짜... 폭탄! 폭탄 걸린 애가 바로 밑으로 내려갔어. 진짜 폭탄! 누구야, 나 민호야. 아, 저거 소범이다, 저거 소범이다. 폭탄! 폭탄! 반말 마가 들렸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안녕, 얘들아? 바로 쫓네. 어, 떨어졌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오, 무서워. 너무 안녕?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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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길어, 이 게임.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끝났나? 끝났네. 끝났다, 나이 아니네. 끝났다, 나이 아니네. 끝났다. 어, 이번 그래도 좀 많이 살았는데, 그래도. 어? 이건 뭐야? 뭐예요, 이게? 칼싸움인가? 어, 그런 거 같은데? 야, 배틀로얄이다. 불 꺼지면 싸우는 거. 불 꺼지면. 대박! 안 돼! 어? 어? 뭐야? 무서워. 나도 하고 싶다. 뭐 하는 거야? 뭐야? 다가오지마. 빨리 가서 숨어야죠. 다가오지마. 불 꺼지면 죽일 수 있는 거 같아요. 빨리 숨어야지.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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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 때렸어! 무기 같다, 누구나. 어,NEW가. 죽여야 돼? Oudulla vic. 죽여야 줄어들지. 이러다가 다 죽어. 그만해! 뭐? 뭣지? 하나로 안보이지만 그냥 일단 뒤누른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여기 가자 여기 가位.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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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늘 BEEN 지렁시에吸cynp 할 낙관 쏙 ner기. 드겠어요? 죽이지마! gerade rätt employment!" 보지마! 상금은 내꺼야! 난 역시 나뭇가니로 패고 있는거에요? 맞아 나 나뭇가지 주어지던데? 이거 방풀했어! 아 때리지마! 이게 방풀이 돼? 아! 야! 야! 잠깐만! 누구? 칼 들고 있어! 나 나뭇가진데! 일단 진짜 누가 한거 아니에요? 와! 나 진짜 7초 남기고 죽음 지금 준 살아남았고 누구 살아있냐? 저도 있습니다 양몸일 10번 자 여러분 10번 놓으시면 됩니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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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코싱이래네 개같은 일 와 소울 밀어서 죽이는거 봐 와 순식간에 끝났네 대박 양몸일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인센티브 가져가는 아이고아! 보밀짱! 불쌍해 신임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에 키밍 나쁜 선대 바닥 버티기 키밍, 준 살아남았구요 파이팅 과연 인센티브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어어! 이러지마 이러지마 오 싸운다 싸운다 민자 민자 오! 키밍 적극적으로 이제 일 빨리 끝내자 다 죽여버릴거야 아니요 점점 가까워진다 점점 가까워진다 오 덜덜 오 서로 눈치곤다 오! 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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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작 한명 남았어 와 너무 무섭다 와 대박 이게 뭐야 이거 모자? 오 모자다 야 여기에서 최후의 승자 갈리겠네 자 첫 모자의 주인공은 키밍! 잡아! 조차! 앗! 알아듣겠죠? 뭘 맞았는데? 오! 오! 키밍! 오! 따라가 따라가 오! 키밍이 오히려 싸운 때리는데 막 오! 술래는데 오히려 막 때리고 있는데? 오! 아이고 키밍 수가 오! 장작이 도망가고 있어요 장작이 잘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오! 장작 빨리 견제해 오! 오! 막 서로 서로 동시에 막 뺏어요 오! 뺏고 뺏기는 엄청난 공방전 많이 뺏긴다 아! 아! 아니 해도 나갈 수가 없어 와 진짜 개판이네 오! 오! 야 보는 맛이 좋아요 오! 야 키밍 잘한다 키밍 잘한다! 오! 3초 남았다 3초! 1! 오! 야! 키밍이 악착같이 또 인센티브 혼자 가져가시네 이걸 가져가네 아득바득 가져간다 아득바득 야 형님 형님 제가 양보한 거예요 오! 오! 2등이야? 예 자 이렇게 재미있게 즐겨본 크랩 게임 아니 무료 게임이고 똥냄새가 좀 많이 나길래 진짜 똥 게임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게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참여해주신 장작분들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크랩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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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바